백탈을 가장 빠르게 달성하는 방법은 그린 주변의 숏게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. 10m, 30m, 50m, 70m에서 거리 조절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. 스윙을 완벽하게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숏게임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90대로 들어가는 확실한 비법이 되어줄 것입니다. 백탈을 목표로 할 때 풀스윙 연습도 중요하지만 코스에서는 한 클럽 길게 선택해 스윙을 부드럽게 휘두르는 데 집중하세요. 볼을 강하게 때리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컨트롤하면서 어이없는 미스샷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18홀 동안 보기 플레이를 유지하면 90타가 되며 쓰리온 투 퍼스를 목표로 하되 실수를 몇 번 허용해도 99타로 100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. 롱게임에서는 오비와 해저드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백탈은 금방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컨트롤 가능한 스윙을 유지하면 라운드를 더 즐겁게 마칠 수 있습니다.